사장님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월클!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오 황금손이 주인! 황금손이 주인! 저 이거 좀 사도 되나요? 예? 포기하시면 될지 뭐 사세요 아 저 이거 너무 죄송합니다 와 일부러 또 저 맹구를 제일 좋아해요 예? 수익 하하하하 오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 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오 노오오오 오오 오오오오 개빙신같다고?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? 아이스크림이고! 우애가 팥이고! 그런거에요 짜장 아니에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이게 뭐야? 이거 아이스크림이 들어온 느낌이죠 빙수니까. 아 이게 면이 아니라 완전 좋았나 맛이네. 바닐라. 안 되겠다. 오늘 바로 이거 1등 뽑아보자 한번. 그래. 뽑기 한번 가자. 안 되겠다. 해보셨대. 자 무려 4년반에 왔습니다. 자 다시 형님의 의왕함을 보여줄지 어쩔지 기대가 큽니다. 자 4회 가자 4회. 자 처음에 4회도 형 갑니다. 자 3년반에 왔습니다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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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자 4등이 골딩입니다. 자 두 번째. 과연 어떻게 될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1 2 3 & 4 1 & 2 & 4 1 & 2 & 4 1 & 2 & 3 & 4 과연 여러분들과 함께. 4등. 특별 이벤트로 원하시는 건 아무거나 골라갈 수 있어요. 오케이. 오케이. 저 맹구. 예. 자 여기 있습니다. 대구 좀 챙겨주세요. 네 맹구. 아. 4등. 3번째 4등. 4등. 아. 뭡니까. 자 그동안 감이 좀 떨어졌나요. 자 춤추면서 춤추면서. 1 2 3 4. 4등. 대구 접수 왔다. 접수 왔다. 접수 왔다. 가자. 대구 접수. 대구. 4등. 4등. 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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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혹시 도와주실 형님이 있으십니까? 어. 아. 으어. 아 역시 초롱한 형님 감사합니다. 자 표정 나왔습니다 자 자수 나와요 오빠 일관색 하셨어요 왜 이렇게 나오나요? 자 오랜만에 이벤트 한 번 하겠습니다 이벤트! 자 꼴등이 나와도 섹시한 캐릭터를 하나 뽑으면 이쪽에 있는 카이도우 딸을 하나 진짜로 뽑습니다 자 예전에도 수협만 있으면 신수협으로 바뀐 적이 있어요 자 이번에도 이벤트 한 번 갑니다 카이도우는 있다고 하셨는데 카이도우는 딸이 없어요 자 아주 멋진 카이도우 딸 자 액션 한 번 번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! 하나! 하나! 제발 섹시하고! 어 김현아 칼라! 규타로 섹시하잖아 규타로? 남자예요 아 남자예요 아우 원 투 세임 G&C 남자 300개 한 번 더! 아이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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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연속대로 POP 증정 고을! 아이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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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벌로 내가 했어 잠시만요 이제 부탁드릴게요 저희 몇 번만 더 해보자 왠 줄 알아? 이렇게해도 F$% 온라인보다 싸 갑자기 무겁다 갑자기 무겁다 100키로 갑자기 무겁 아이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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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하듯이 자 자 갑자기 발빠졌어 발빠졌어 발빠졌다 갑자기 머리만 감으면 토익 1위로 인하겠네. 보자, 레츠 고! 날 것 같아, 지금. 오케이, 오케이. 마이크 다 부수고, 다 부수고. 나이스. 지금 부상해, 지금까지 잠도 못 자고. 자, 오르면 억테인 한번 갑시다, 자. 어우, 재수없어, 자. 아, 미친리. 자, 한창 받습니다. 행복한 말씀. 오케이. ff tv입니다, 오케이. 다 막힌cede 에이 internment 끝나실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전기가 감져됐다 갑자기 전기가 감져됐어 아니 탱구 나올때마다 노래가 끊겨 4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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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am 1 and 2 and 3 and 1 and 2 and 3 and 4 and 완전 턴 나왔습니다 다 쓰러지기 1분 직전입니다 자 좋아 최소수하면서 렛츠고 마비도 안 말합니다 여기서 1등 하나만 걸려주면 돼요 신났다 신났다 자 2등이 현재 3개 당첨됐고요 나머지 1등이 남았습니다 잘 보죠 3등을 준비했습니다 2등은 1등이 더 내고 2등이 더 내고 3등이 더 내고 1등이 더 나아 제물을 받쳐야 되는 거에요. 날이 보이는데요. 김일아 색깔 날. 아 이걸 못해. 자 마지막 라스트. 교론 형님들이 지원해주시면 라스트가 아니겠죠. 왜요? 저기 상태로. 어 좋은 점. 야 새로 우리가. 빨리 주세요 새로 우리가. 새로 우리가. 빨리 내려가요. 빨리 내려가요. 야 너무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빅맘이에요? 빅맘이야 빅맘이야 빅맘이야. 사장님이 보여. 사장님이 보여요. 사장님이 빅맘입니다. 빅맘이야 빅맘이야. 아우 X발. 자 가자 가자. com 하하핳和 그러면 이거랑? 개이득이지. 예전과정하고 재등과정하고 아 맞아맞아맞아맞아. 야마토미 이득이네. 이거 40기가정. 이거 40기가정. 이것도 하나에 3만원이야 형. 안에 맞아. 두 둥두에. 아 맞네. 하나 둘 셋.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건강으로도 안해요. 네. 아 저희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. 시청자 여러분 많이 이용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것도 내렸습니다 오늘. 형님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머리가 띵여가지고 타이애노롱이야. 고맙습니다.